4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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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했다! 우와, 뭐야? 사랑해, 얘 진짜! 멤버들 탈출! 이거를, 이거를 찾아야 돼요. 진입, 진입! 여기는? 유니버스, 어우라! 됐다! 됐다! 우리의 유니버스! 오늘의 주제. 개인전이래요. 개인전? 첫 번째 라운드. 꾸라가 안대를 벗자마자 열쇠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은? 은퇴가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은? 이거는 모르면 루스테라핌 아니야. 둘, 둘, 셋! 둘, 셋! 달달한 음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함을 또 보여주네. 아, 진짜. 이 라운드. 오, 이 라운드. 나를 찾아봐. 채팅창에서 누구누구의 말투를 흉내내며 서로를 속이는 가운데 진짜 누구누구를 찾아보는 시간. 아, 진짜. 엠버 흉내를 내는 거군요. 아, 우리 서로 속내면서 잘하잖아. 이거 괜히요. 잘하잖아. 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 나. 재밌어. 벌써 웃기는데? 진짜 웃겨. 오케이. 두고 추가가 두 명인데? 야,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구야, 두고 추가. 내일 갑자기 휴가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데. 일단 A라고 하는 순간은 윤진인 것 같은데? 벚꽃이? 네? 윤진이잖아, 벚꽃은. 아닌데요? 야식? 아, 어렵다 이거. 아,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두고 추가 중에 있는 것 같아. 아니, 벚꽃은 윤진이라니까? 언니 하트 안 쓰지 않아요? 맞아, 절대 안 쓰지. 그러니까 약간 러블리한 거 안 써. 러블리. 누가 하트가 러블리래? 인진언이다. 더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어떨 때 감동받는지? 막 이런 거. 진짜. 어떨 때 감동받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 오케이. 아, 진짜 웃겨. 이거 찐인데? 애니. 진짜 꿀어? 이게 어려운 거? 나 근데 윤진이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윤진이는 벚꽃이야. 딱 봐도 너야. 아, 왜? 왜? 나 일부러 야식을, 늘, 랑, 은 이런 거 할 때 우랑이 항상 띄어띄기 하잖아요. 와, 디테일.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와, 디테일 대박. 너 그런 거까지. 그래서 누구인가요? 궁금해. 와, 어때? 진짜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두부추가 프로필 없는 사람은 채연 언니야, 내가 봤을 때. 어, 진짜, 진짜. 근데 그럴 거 같았어. 채연이야, 채연. 나는 다 알았지. 아, 티가 났어? 오늘은 뭐 먹지? 은채. 응. 맞아요. 두부추가 푸싸 있는 사람이지. 맞아요. 어떻게 다 알아? 와, 꾸라가 꾸라야. 꾸라가 꾸라입니다. 예스. 와. 나 근데 나 따라하기 어려울 거 같아. 그래? 윤진이는 내 생각에 거짓말을 못 해. 윤진이는 진짜 거짓말 못 한 거 같아. 마피아 게임 할 때도 내가 알아봤어. 아니야. 나 얼마나 잘할 건데. 윤진이는 진짜 티 나. 한 번 보지 뭐. 시리얼? 바질크림은 윤진이다. 바질크림 말이 많아서 아니야, 일단. 응, 윤진이야, 윤진. 윤진 언니야. 윤진이 목소리 너를 들어 들려, 바질크림. 음성 지원 되는 거 같아. 다들 얘기 좀 해봐. 답만 하지 말고. 어? 맛있겠다. 은정. 음, 진짜 어렵다. 알렉 떡볶이가 사는 거 같은데? 맞아. 근데 바질크림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아까도 바질크림이 계속 문제에 답을. 바질크림이 달라. 잘 아는? 아, 어렵다. 야, 아니. 이렇게 답만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알 것 같은데, 뭔가. 어려워. 아, 뭐야. 빨리 빨리 해. 음성 지원 아니야? 뭐, 어려워. 아기 짓 할 거 같아. 응? 응?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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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놀라운 결과요?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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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내가 아닌 거 같아? 나 완전 나대로 했는데. 오타 때문에. 입으로 한 거지. 아기 치타. 나도 아기 치타일 줄 알았어. 수라 언니에요? 맞아요. 아기 치타. 아기 치타에요? 어. 나 잘했지? 최채, 주하. 최채가 음질해. 저요, 저요. 어. 저요, 너 늘었다. 진짜? 너 늘었어. 바질 크림이 윤진이지? 아니, 왜 이렇게 윤진이는 왜 이렇게 티가 나? 나는 나의 개성이 너무 센가 봐. 좀. 근데 이건 좀 인정해 주세요. 바질 크림이 매 질문마다 첫 번째로 대답했어요. 그만큼 나는 언니를 잘 안다는 뜻이야. 그렇긴 한데. 감동인데. 근데 그만큼 또 희생한 게 있지. 윤진이 적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오케이. 무조건 말 많이 해. 윤진 씨 누굴까요? 우와, 잠시만. 영화?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알아? 우와, 잠시만. 베이글 너무 웃기네. 잘한다. 갑자기 음료? 뭐야, 먹고 싶은 거 보내는 거야? 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가? 뭐지? 아니, 윤진이 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러 안 할 것 같아.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어, 윤진이는? 난 그냥 나들하고 있어. 자꾸, 자꾸 다들 배고픈 거 보내는 거라고. 배고픈 건가 봐요. 다들. 윤진이가 맨날 먹는 거. 윤진 언니가 다 좋아하는 거네, 다. 도서 말자. 빙수 맛있겠다. 요구르트 맛있겠다. 도서 말자 맛있겠다. 단무츠 맛있겠다. 다들 잘하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 다. 따라하지 마. 다 따라하는 것 같아. 어렵다. 누구일까? 아, 나 아예 모르겠어. 나만 모르겠어? 보냈어요, 다들? 다들 잘했어. 나를 되게 잘하네, 감동. 이거 진짜 어렵네. 어렵네. 뭔가 은채가 맞혔을 것 같아. 은채! 누구야? 뱀 이모티콘에서. 뱀 이모티콘이야? 성감을 얻었고. 꼬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누구야, 나? 나은 언니잖아요. 나? 저인데요. 어? 뭐야? 잘 알죠. 쟨젠이, 쟨젠이 태연이네? 아, 쟨젠 맞아요. 메이그르가. 제이는 제이. 제이 주아 언니. 베이글이요. 야, 너 잘한다. 베이글까지 해, 알아? 베이글까지 해, 너. 이거 맞히니까 재밌다. 이게 주아 언니인가요? 주아? 아, 주아! 주아 어떻게 해? 시작이요. 어, 카즈아가 두 명이네. 카즈아가 두 명이네? 우미 아니야. 우미는 아니야. 아, 카즈아 아니다. 정원 연기야. 연기야, 연기. 침질방. 주아 언니 따라하는 게 무슨 오타내기냐고. 다 해보고 싶긴 해요. 다들 아시네요? 잘. 다 먹는 거야. 다들 아시네요. 우미는 누구야? 우미는 은채 같은데? 나 아니야. 잠시만요. 한 질문만 더. 제일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한 명만 다르고요? 우미는 누구냐? 우미는 나와라. 우미 아니야, 너무. 우미는 진짜 모른다, 너무. 우미는 진짜 모른다, 너무. 이거 저번에 말했잖아요. 맞아. 아, 에이. 아, 에이. 윤진아. 수습하지 마요, 윤진아 언니. 윤진아. 윤진아. 윤진아? 알았어. 난 주아가 눈치 알았어. 나도 알겠어. 난 무민인 것 같은데? 못 맞췄어요? 다 같이 맞췄어요? 다 같이 맞췄어요? 다 같이 맞췄어요? 무민, 무민, 윤진이. 윤진아, 윤진아. 아, 왜? 곱창부터. 왜? 주아 곱창 먹고 싶잖아. 곱창. 곱창. 난... 몰라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알아봤어.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어렵네요.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나 같은 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잘하고 싶은데. 이제 윤진아, 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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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잠시만. 나 왜 저래. 어머. 무슨 일? 왜? 비눗방울 왜 가져가 보인대? 비눗방울 왜 가져가 보인대? 셀카 만찌가 치연인 것 같아. 에? 윤진인가? 윤진이다. 윤진이다. 만찌. 윤진, 부상. 윤진이. 치연인가? 아, 음성지원. 어우, 작아. 윤진이 같은데? 왜 계속 윤진이를 찾겠지? 윤진이는 그냥 보여. 누구지? 만찌가 왜 이렇게 많아? 난 만찌 스마일 포테이토인 것 같아. 만찌 스마일 포테이토가 두 명이네? 두 명이네? 만찌. 20년 뒤? 37살. 언니들 결혼식 말한 사람이 은채 같아. 뭔가 그럴 것 같아. 안녕, 다들. 냈어요. 아, 어렵다. 나 그냥 찍었어, 그냥. 너는 너무 쉽다, 윤진아. 조용. 에? 틀렸다고요? 한 명도 못 맞췄어요?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에? 다시 맞췄라고요? 이해를 한 번 더 주죠? 저한테 봐. 땡, 땡, 땡. 응? 헐, 나 알 것 같아. 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누구였어요? 설마 은? 나 은 보냈는데? 만찌? 에? 에이? 에이? 아, 진짜? 윤진이 아니었어? 윤진이 아니었어? 아, 진짜 이분은 안 걸렸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거? 나.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나 그거 보고 은채 나왔는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세 번째 라운드, 라이어 게임을 좋아하는 르스라 팀을 위한 라이어 게임 업그레이드 버전. 아, 어려워졌어. 스파이 게임. 우와. 우후. 시민 3명, 헬퍼 1명, 스파이 1명으로 진행하며, 마스터는 직접 미셔널을 정한 후, 플레이어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 헬퍼는 미셔널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스파이도 미셔널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답을 맞출 수 없게 방해해야 한다. 역할 카드를 잘 섞어 한 장씩 나눠가지고, 자신의 카드를 몰래 확인한다. 마스터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청소물반이며, 질문의 마스터는 기호로만 대답 가능하다. 시민들이 미셔널을 맞췄다면, 스파이는 자신의 역할을 공개한다. 헬퍼를 찾아내면, 스파이 승리. 시민들이 미셔널을 맞추지 못했다면, 헬퍼가 자신의 역할을 공개한다. 스파이를 찾아내면, 시민이 승리한다. 여러분의 first step-in-puller, Securityomes, Unmarted 3 뽑을게요. 두세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모든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러부터, 5분 후. 모두 일어나십시오. 눈 떠요? 이제 꾸라니부터 갈게요, 이렇게? 가요. 사람이에요? 오, 아니다 움직여요? 커요? 엔진이? 질문이 약간 너 스파이지? 음식이요? 우리가 자주 서요? 전기 전기 갖고 다니는지 갖고 다닐 수 있는지 맨날 갖고 다닐 수 있는지 숙소에 있죠? 있어요? 그럼 막 TV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크지는 티비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잖아요 엔진이 열심히 하네 괜찮아 좋은 자세야? 시민? 당연하지! 이게 심인데 뭐 채연씨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소리가 나나요? 이 집은 살짝 왜 소리가 나요? 티비 아니야? 티비인가요? 숙소에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맨날 쓰고 꽂고 다녀야 되고 맨날 못 다녀 못 들고 다녀 하이패 같은 거 들고 다닐 수 있잖아 근데 맨날이 아니잖아 맨날이라고 안 물었어 맨날이 있어? 그거 아니야? 스파이? 왜 그렇게 물어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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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노트북인가요? 잠시만 먼저 상의를 하고 얘기해요 상의를 먼저 왜 계속 물어봐 자꾸만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수상해 수상해하는 너가 마피아지? 아니 윤진이 이번에 약간 열심히 하고 있는 언니가 마피아죠? 아 너다 언니다 늦게 왔어 채원 언니 같아 게임마스터 눈을 뜨고 자신의 비밀 역할을 보여주십시오 TV가 아니고 코스도 있고 잡을 수 있고 소리도 나고 PC도 아니야 PC도 아니고 근데 숙소에 있어 잠시만 아 잠시만 근데 꽂아야 돼 어? 에어컨? 아 아니 들고 다닐 때 왜 아닐 수 있어요 코딩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어?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했잖아 맨날 안 들고 다닌다고 밖에 안 왔어 아 맞다 말하면 안 되지 아 우리 방에 있어요? 각 방에 있어요? 각 방에 있어요? 어 그러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뭐야? 너무 적절한 대답이 에어컨이나 TV 아니야? 아니 근데 지하가 질문을 왜 자꾸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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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는데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아닌가? 나는 아니잖아 너무 시민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거죠 그렇게 말해서 언니 그렇게 말하는 또 그렇게 말하는 채원씨가 더 수상해? 그렇게 말하는 윤지씨가 수상해요 제가 지금 시작하자 나 저에게 대답해주고 있잖아 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방 안에 있어요? 카메라 안에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아 없다고? 뭘까요? 전자기기라? 전자기기 전자기기 맞는거는 맞는거잖아 맞는거죠 전기를 쓰는거 꽂는거니까 근데 TV가 아니고 에어컨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뭐 없어? 여기 없어 숙소에 있어 숙소에 있어 숙소에 있어 아 냉장고 이런거구나 냉장고에요? 대박 오케이 스파이 누구야? 누구야 말해 채원이지? 채원이 빨리 말해 누구야? 스파이 김진이 언니 너야? 스파이 너지 스파이 너였어? 헬퍼가 연진이에요 헬퍼가 연진이에요 헬퍼가 연진이에요? 네 맞췄는데 나 맞췄는데 왜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찍었어요 찍었다고? 네 찍은거면 그냥 운이었다 오케이 대박이다 다음 스와 오케이 재밌어 맞췄는데 나 마피 아니야 얘들아 왜 채원이가 마피아 느낌이 마피아 나 게임 너무 잘하는데 확인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난 다 확인하고요 오케이 갑시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네 게임 마스터 눈을 뜨고 자신의 비밀 역할을 보여주십시오 네 해 볼까요? 오케이 음식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물인가요? 물건? 네 장소인가요? 장소인가요? 네 장소인가요? 네 그럼 뭐야? 노래나 영화나 영화나 동사? 아 제목 같은 거? 노래나 영화나 그런 작품인가요? 네 작품인가요? 아 눈을 뜨고 캐셔를 확인하십시오 가고 싶은 장소나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언니가 뭘 골랐을까? 아 이거 어때? 아이돌 이름이에요 아이돌 팀 이름 그럼 사람에 속히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랑 또 다르잖아 그 그룹 이름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이름인데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 팀은 다르지 않아? 팀인가요? 팀인가요? 네? 아 그러면 아예 르스라빙 생각했는데 나 르스라빙 이런거 국물인가요? 어? 뭐가 있어? 뭐야? 약간 거르는 단어잖아 아니 잠깐만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 스파이인가요? 혹시 스파이인가요? 혹시 스파이인가요? 헬퍼 헬퍼 누구야? 헬퍼 왜 헬퍼 왜 이렇게 못해?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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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줘 헬퍼 헬퍼 제발 도와줘 뭐 이러는 거야 알고보다는 얘기 헬퍼 아니야? 아 조회가 헬퍼? 잠시만 숫자인가요? 어 아 계절 계절 계절인가요? 맞는 여름인가요? 여름 썸머인가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나 너무 잘해 이제 스파이 나오세요 스파이가 헬퍼를 찾아서 스파이가 헬퍼를 찾아서 근데 헬퍼가 너무 이름 못돼가지고 스파이가 왜요? 스파이가 왜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진짜 팀 이름이 갑자기 왜 나와? 근데 계절 근데 갑자기 계절 근데 갑자기 계절 근데 나도 계절 생각했어 은채 저요? 응 어 왜 이렇게 했어? 진짜 진짜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 대단해 잘 보네 아 그건 진짜 어렵다 와 거짓말 아니긴 하네 이거 스파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이겼습니다 잘했어 시민센 이거 진짜 어려워 이제 다음에 게임 마스터 눈을 뜨고 자신의 게임 역할을 보여주십시오 게임 마스터 모두 일어나십시오 안 봤지? 이거 안 봤지? 봤어? 안 봤어 이거 이것만 이거 어떡해 어떡해 다시 해야지 아 아 눈에 들었잖아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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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다시 들지 마 제시어도 바꿔야 되지 아 맞네 빨리 말하고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뭐였는데요? 팡총 의사님 팡총 의사님 아잇 재밌었을 텐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하필 왜 내가 와 이젠 그냥 왜 이랬어 왜 그랬어 와 진짜 왜 그랬대? 볼게요 네 눈 감아요 모든 눈을 감으십시오 게임 마스터 눈을 뜨고 자신의 게임 역할을 보여주십시오 해볼까요? 지금부터 갈까요? 오케이 그럼 사람이에요? 오 사람 처음이다 처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나 언니 스파이죠 왜? 왜? 애니 캐릭터 야 스파이잖아 내가 스파이야 야 이거 이거 주상의 스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 그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은 사람이지 영화에 있는 사람 누가 생각해 아니 언니 말은 헐크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건 캐릭터지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중한 질문 안 돼 안 돼 그분은 저희를 아시나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뭐야 죄송해 죄송해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회사 사람인가요? 하이브 하이브 내에 있나요? 어? 어? 그러면 가까워 잠시만 야 그런 거 있는데? 응? 아니 근데 그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나도 그런 생각 아 그거 돼요? 아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랑 똑같지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마피아가 아까랑 똑같대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빨리 마피아 하네 나 진짜 마피아 같아 지금 그럼 반숙 PD님 물어볼까? 반숙 PD님 한 번만 근데 질문 아직 안 했으니까 반숙 PD님인가요? 반숙 PD님인가요? 반숙 PD님인가요? 뭐야 아아 그러네 너 마피아지 헬퍼를 찾읍시다 인준언니요 어? 은우야 스파이 인준언니 헬퍼? 뭐야 헬퍼요? 좀 더 도와주지 그랬어 아 근데 게임마스터가 헬퍼하는 어려워 그리고 헬퍼가 너무 없는 거야 아니 헬퍼랑 게임마스터가 헬퍼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워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 그냥 일단 다음 더 해야 하나요? 은채 뭐도 귀여워 왜 이렇게 잘해? 내가 게임마스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요? 채원 언니 음식인가요? 오케이 웬일 웬일? 사람인가요? 어? 사람인가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스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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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다 말이 떼? 아니 말이 떼잖아요 왜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야? 음식도 아니고 사람인지 모르겠대 뭐 사람같은 동물? 동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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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니 없어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사람이고 그럼 뭔데?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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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 스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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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사람인지 모르겠고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잖아? 아니면 글자쓰 얘기해 볼래요? 세계 이상인가요? 왜 그런지 말하지? 왜 그런지 말하지? 아니 제 말은 외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밖에 알 수 없잖아요 외계인인지 아닌지 근데 세 글자 이상인가요? 라고 하면 좀 넓어져요 외계인의 인간 아니야? 아니 외계인의 인간 아니야? 아니지 아니죠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여서 외계인이에요?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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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의 인간이 아니야? 아니지 아니죠 인다고 써있잖아 사람이 아니여서 외계인인 거죠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외계인 외계 외계 근데 외계인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쑥쑥쑥 얘기해야죠 알았다 이건 토론해야 돼 그러면 방사람인가요 방사람인가요 뭐라고요? 네가 그냥 있잖아요 그런거 파는 말 유닛 말 아니면 그리고 인어번주도 인어번주?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인어번주잖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다들 왜 웃으세요? 다들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꾸 채원 언니 시야에서 생각해보자 채원 언니가 뭘 적었겠어? 또 단순하고 유치한거 적었겠지 스파 아니야? 스파이여서 모르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막 스파이야 스파 내가 봤을 때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 헬퍼 좀 헬프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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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헬퍼 뭐해 빨리 나와 헬퍼인거 아니야 또? 질문을 하세요 응 알겠어 알겠어 머리카락이 있나요? 저게 뭔 소리야 어? 아니 근데 몸에 달려있는거 몸에 달려있다고? 머리카락이라고 하니까 생각난건데 채원 언니 몸에 붙어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앞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이나 눈이나 팔이나 야 너 스파이지 아니 들어봐 이거 설득력 좀 눈이나 팔이나 다리 이런거 아니 근데 사람이 사람의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부분인가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라고 말 돼? 그건 사람이잖아 사람의 그거잖아 사람이잖아 아니 남아요 아니 몸에 일부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어? 몸에 일부인가요? 어? 상체 있는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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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인가요? 그러면 엉덩이인가요? 하체인가요? 엉덩이에요? 오케이 엉덩이인가요? 엉덩이 이제 헐퍼 찾아주세요 누구에요? 누구야 스파이? 뭐지? 은채 언니 스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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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헐퍼 아니 아니 너무 틀렸어 악마를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은채는 너무 잘하긴 했어 너무 잘하긴 했어 너무 잘하긴 했어 갑자기 사람의 일부부리라고? 일부를 아니 윤주언이 앞머리를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되나 몰래서 윤주언이 앞머리를 솔직히 잡아났잖아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게 와 진짜 소르르 났어 소르르 났어 소르르 났어 소르르 났어 아맞아맞아 사람인가요? 음식인가요? 장소인가요? 사물 사물인가요? 말? 동물인가요? 도와주 어? 아니 아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말이 안돼요 똑같아요 이거 내로났 물이야 아 진짜 동물이 아니라고? 작품인가요? 어? 아니 근데 동물인가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인어공주? 물에 있나요? 물에 있나요? 모르는 쪽까지 봐! 스파이! 빨리 대답해주세요. 미리 어때요? 코가 있나요? 코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 어떤 캐릭터요? 많이 있어. 뭐예요? 말해봐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어때요? 디즈니, 디즈니. 아니야, 디즈니. 사람이잖아. 아니요, 캐릭터 많이 있어요. 디즈니인가요? 뭐가 있어? 머릿속에 뭐가 된거지? 저 보고싶다, 머릿속에 볼게. 작은 거인지. 작은 거냥. 사람보다 작은 건가요?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나는 잘 모르니까. 저희가 잘 알 법한 건가요? 다 아는 건가요? 저희가 다. 질문이. 요정? 헬퍼 뭐해? 헬퍼 뭐해? 빨리 나와! 헬퍼 뭐해, 진짜. 헬퍼 뭐해? 너 헬퍼지? 헬퍼 뭐하냐고. 빨리 헬퍼미! 헬퍼. 헬퍼. 이 언니가 한 팔마다. 아! 막 애니에 나오는 거지. 원피스 아니야?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애니 뭐가 있어? 아, 읽어버려 볼까요? 한국 건지 일본 건지? 아아. 일본 건지. 일본 건 있나요? 아. 뭐지? 뭐지? 모두가 아는 거? 아, 그런 거. 짱구에 있는. 짱구? 짱구 짱구. 짱구에 나오나요? 어? 주장 주장. 아? 도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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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모 아니에요? 아, 되게 힘들어. 헬프 뭐해? 바보야. 근데 그거 말고는 없잖아. 잠깐만. 아니, 저거를 저 반응해봐봐. 도라이모 아니고 짱구 아니고. 그거만. 뭔가. 왔어, 뭔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온 거 같아. 다 왔어, 다 왔어. 도라이모 말고. 빨리 유행한 거. 도라이모 짱구 아니면 뭐가 있지? 아, 진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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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답답하니까 쉬운 거야 그러면 쉬운 건데? 뭐가 있어? 도라이모 짱구 말고. 야, 해봐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숨막혀. 이게 뭔데? 파켓몬? 일본 거예요? 질문이에요? 아니야. 질문 아니야. 저는 상의예요, 상의. 어떻게 보면 일본 거야? 그건 일본 거잖아요. 꼬부기는. 어? 꼬부기? 아니야, 꼬부기 아니야. 꼬부기잖아. 티카츠, 티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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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카츠, 티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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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입니까? 하나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래. 포켓몬입니까? 티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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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카츠니까. 티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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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색깔이. 색깔으로 하면 안 돼. 티카츠 아니면 미우 아니야? 근데 파열일 수도 있어. 파열이? 파열이. 그 포켓몬 빵이 나오는 거. 나 몰라, 그런 거. 아니, 일단. 포켓몬 중에 제일 유명한 거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피카츠? 일단 피카츠. 피카츠입니까? 와, 진짜. 와, 에찔했다. 와, 에찔했다. 스파이. 스파이 누구냐? 스파이. 펠퍼. 너지. 저요? 응. 시위.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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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치 할 뻔했구나. 야, 윤진아 너 진짜 뛰어. 아, 진짜. 알고 있으니까 너무 웃겨. 윤진이 좀 연습하고 와야 해. 그래. 연습하고 와야 해. 그냥 혼자서 뭐 해. 이러면서 자. 빨리 우리랑 마피아 게임 하고 싶으면 연기 레슨 잡아. 나 끼고 싶으면 연습해.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 윤진이가 스파이 때 표정. 차려 그런 거. 연기 레슨 받아. 진짜 똑같아. 똑같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전 이제 시작할 때 프로필 이렇게 뒤에 공개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안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 신이라고 달아주세요. 아, 진짜. 규정 관리 안 돼. 게임 제일 티남. 오늘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윤진이가 이겼을 것 같아. 왠지 은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왠지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리워드를 가져가는 걸까? 나 왠지 꼴등으로 밀렸을 것 같아. 뭘까? 어? 그거 뭐야? 뭐예요? 아, 부럽다. 와, 진짜 부러워. 이거 누가 1등 할지 몰라서 네임패드로 적은 거잖아. 와, 부럽다. 아, 귀여워. 귀엽다. 축하해. 축하해. 엔딩 먼저. 저희 오늘 4위에서 할게요. 1등 했으니까. 그래. 자, 다음 루니버스로. 뭐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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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루니버스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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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자. 배워. 자기껏 자기가 챙겨야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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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n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